가수 보아는 일본 데뷔 5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팬미팅을 개최합니다. 지난 2001년에 일본 진출을 선언한 이후 데뷔 5주년을 맞는 보아는 데뷔 쇼케이스를 열었던 도쿄 벨파레 클럽에서 총 2천 명의 팬들을 초대해 대규모 팬미팅을 열 계획입니다. 총 2회에 걸쳐 진행될 이번 행사에서 보아는 팬들에게 바치는 감사의 노래와 깜짝 이벤트 등으로 다양한 모습을 선고일 예정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